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화작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택과목 중에서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매유냐 화작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화작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화작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결정이 빛을 바라기 위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화작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화작론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일단 우리 화장론 교재의 표지입니다. 화장론 교재 표지인데 어? 왜 화장론 교재라고 했는데 앞에 유네스코라고 써져 있느냐. 그죠? 제 교재 중에서 유네스코는 기출문제 시리즈입니다. 기출문제 시리즈인데 언매 같은 경우는 공부할 양이 사실 문법의 개념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언매론 교재에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유네스코 언어와 매체에서 문제풀을 해요. 그래서 언매는 교재가 두 권이 한 세트입니다. 개념 하나, 그 다음에 문제 하나, 언매론, 유네스코. 그치? 근데 화작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그죠? 화작은 학습량이 적다는 게 장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학습량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통부분인 문학이나 독서를 더 신경쓰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 화작을 선택하는 일종의 전략인데 이걸 양을 너무 늘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개념과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으로 합쳐져 있어. 그래서 이 한 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가끔 이 화작 선택한 친구들 중에 그 뭐랄까?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뭐냐면 아 화작은 그냥 시험장 가서 잘 읽으면 된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화작이 그냥 아예 학습이 필요가 없다. 어? 그냥 시험장 가서 잘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그건 큰일 날 소리야. 학습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학습양이 없는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확연하게 낼 수 있는 게 이 화작이라는 과목이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한 권으로 일단 끝낼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해도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다. 공부를 해서 훨씬 더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화작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그 이 화작이 그러니까 어떤 사전학습으로 뭔가를 언매처럼 막 품사가 뭐고 문장 성분이 뭐고 막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치?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시험장에서 딱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읽을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화작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습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같은 거 해보시면 문법 문제는 그냥 잘 정리만 돼 있으면 빨리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니? 근데 이제 화작은 이걸 다 읽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니? 시간이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니? 이게 이제 화작에서는 제1의 목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화작론 부제를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거든. 시간 단축의 기술. 그니? 참 이 기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화작은 진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단축의 기술인데 그러려면 부제가 또 하나 더 붙여 있죠. 정보처리의 기술이란 말을 붙여있어. 정보처리 시험지에 제시된 출제자가 원하는 어떤 정보. 그렇죠? 그걸 읽고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화작론 유네스코 업매의 목차 페이지입니다. 이거 목차 페이지인데 정보처리의 기술, 시간 단축의 기술. 이 핵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딱 이거예요. 제가 항상 모든 국어 영역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험은 수능 국어 시험은 그 안에 화작도 출제자들이 그냥 아 나 이런 화법을 하나 써 발표를 막 써보고 싶어 아 이런 장문 글쓰기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문제 막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의 영감이나 출제자의 어떤 재치 이런 걸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수능 시험, 수능 국어, 화작도 똑같아요. 이거는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대원칙에서 이 시험을 만든 거야. 응?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그러면 결국 이 시험이 뭐라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려는 가장 바람직한 말하기와 화법 바람직한 글쓰기 이 장문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그쵸?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바람직한 글쓰기가 무엇일까? 가장 바람직한 말하기가 무엇일까? 그치?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화작의 대원칙이 있고 화법 두 종류, 장문 두 종류, 융합 이렇게 가는데 화법은 이제 발표 강연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발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딱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발표 수행평가로 아마 여러분들 뭐 발표 이런 거는 한두 번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표할 때 그냥 나가서 자 이제 한번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죠. 애드립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그치?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한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한 다음에 처음에서 뻔한 것들 있죠. 어떤 경험 자신의 경험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질문을 던진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형태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딱 그거 알 거야. 뭐냐면 준비된 발표와 아닌 발표의 딱 차이가 어디서 나냐. 준비된 애들은 말로만 이제 썰을 푸는 게 아니라 뭐라도 이렇게 가지고 와. 뭐 참고자료라든지 뭐 어떤 영상을 하나 같이 보자 틀어준다든지 음악을 막 틀어준다든지 그렇죠?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자료가 그치. 그래서 학교 교육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올바른 어떤 말하기나 글쓰기는 표준화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려는 이 시간 단축 이 정보처리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말하기와 글쓰기는 뭐야? 표준화 되어 있다. 표준화 되어 있어. 유형화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발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발표인가. 어떻게 글을 써야 가장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글쓰기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이 지문이 구성되는 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학습할 거야. 근데 이게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 화작이라는 건. 그치?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컨셉을 잡고 있냐 아니냐는 지문을 읽는 스피드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처리의 효율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아 그래 어디 말하는 잘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러는 거랑 아 발표라면 얘가 처음에는 뭐 이런 거라고 중간에서는 뭐 이런 거라고 뭐 그래 자료도 한번 쓰겠고 뭐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겠다. 이런 딱 이 컨셉이 잡혀있는 거는 착착착 받아들이는 이 속도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화장론 교재에서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 개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문제편에다 적용을 바로 뒤에 있는 문제에다 적용해 볼 거고 이 우리 화장론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은 딱 평가원 기출 문제들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 친구들은 굳이 뭐 교육청까지 다 찾아서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해서 최근 문제들 그리고 예전 것 중에 좋은 문제들만 딱 추려서 풀어보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 하면 좋은데 시간 아껴야 되잖아. 그치? 우리 화장을 선택한 목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의 거의 유일한 단점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거를 어떻게 단축시켜야 할 것이냐.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준화 유형화되어 있는 어떤 이 교육과정이 원하는 바람직한 말하기 글쓰기를 쫙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문을 읽을 수 있다. 알겠죠? 이거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포인트가 문제에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발표를 하면 발표에서 사용한 어떤 말하기 전략.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도 사실 이미 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거든. 발표 같으면 첫 번째 문제가 보통 말하기에 사용된 전략들. 그걸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 보통 보기 문제들이 자료가 무엇이 사용됐는가. 거기에 두 번째 문제로 등장을 하고 보통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발표를 하는 입장도 되지만 이걸 듣는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치? 그런 거를 세 번째 문제로 보통 측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 세 번째 문제가 이 발표를 듣고 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아닌 것.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딱 정해진 유형으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그래서 문제까지도 결국 여기에 따라서 파생이 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리고 이제 챕터 1에 화작 화법과 장문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표준화되어 있는 화작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장 파트별로 기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독서도 결국 내용일치 문학도 독서화되면서 literally화 되면서 내용일치 이런 문제들이 또 주를 이루는데 화작도 결국 넓게 보자면 내용일치 문제들이 주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일치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화작의 대원칙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고 각 세분화된 화법과 장문의 각 유형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앞에 개념편 첫 번째 파트 화작의 대원칙 이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쭉 수업 시간에 제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편 실제 시험지처럼 편집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문제를 적용해보고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풀지는 못하고 주요 문항들을 풀고 나면 나머지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화작을 최소 시간을 사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가성비라는 말 아십니까? 가격 대비 가장 성능이 좋게 그런 말도 있어. 시성비라는 말이 있어. 알아요?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을 끌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 화작론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시성비다. 사람들이 최소 시간을 투자하셔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게. 아시겠죠? 그렇게 진짜 고민 고민해서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작은 한 번만 딱 틀을 잡아주시면 이거를 진짜 수능대까지 진짜 알차게 소위 말하는 우려먹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꼭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1차시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